한국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최근 고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전망 속에 반도체 코리아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지 업계 현황과 고민을 산업부의 강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 언제든 있긴 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주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구체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 고점 논란은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JP모건, 이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고점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지난달 디렘 수요가 줄고 재고는 늘어나 가격 인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랜드플래스 역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어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우리나라 증시 역시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인 디렘 익스체인지는 올해 4분기 디렘 고정 가격이 전분기 대비 5%가량 하락하고 또 내년에는 20% 내외의 하락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고점 논란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상한 대로 어팡이 꺾이게 된다면 얘기를 해준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연히 타격을 받을 테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2.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현재 영업이익의 80% 비중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업황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매출의 80%가 디렘에서 나오는데 현재 디렘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점 논란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삼성전자의 실적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분기 영업이익이 17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제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1분기 영업이익 15조 6천억 원 보다도 한 2조 원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시장 예상치도 소폭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매출액은 65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이끈 것은 이번에도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고점 논란이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디램 가격과 랜드플래시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만 그 전체 80%에 달하는 13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업황에 취약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업황이 꺾이고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약세를 기록한다면 기술력으로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설립한 청주 공장도 그래서 더 기대를 모으는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준공식을 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청주 M15 공장은 랜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72단 3D 랜드플래시와 또 현재 개발 단계인 5세대 96단 랜드플래시도 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M15 공장이 가동함으로 인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디렘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탈피해서 랜드플래시 점유율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SK하이닉스는 이 공장에 초기에 건설 투자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한 20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취재를 해보고 여러 기업들을 다니다 보면 우리 기업들은 이런 반도체 고점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업계에서는 이런 반도체 고점 논란이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 고품질의 제품을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팔아서 시장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당분간은 수요가 워낙 우호적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좋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또 빅테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그런 4차 산업 혁면이 확산될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세공정 전환이나 3D 랜드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과거처럼 갑자기 공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중국은 현재 반도체 산업을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